진짜 학교다 학교가 저거 맞아 학교 저거 맞아 으 으 으 5 4 5 o knock 으 으 어선님 들어간다 들어왔다 안 돼야 어선님 어선님 선생님 아이고야 아이고 이 누구 아이고 이 누구 어? 누가? 근데 도시락들이라 어 그래 그래 도시락들이라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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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 먹으러 가만히야 그래 모르네 사투리 떴으니까 충청구에서 동성교 사투리 쓰니까 아이고 다 먹고 이 통은 줘야 돼 아 그래 여기 앉아 봐라 그래 앉아 봐라 아이고 둘이 엄마 잘 생겼네 지금 내 아빠가 유진이예요 아 아빠가 성함이 유진이예요? 아 너는 이름이 뭐고? 아빠가 축구선수에요 아 축구선수가? 안정환 아 안정환이가 네 아버님씨가? 아 근데요 제 아빠 축구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신이에요 아주 신이야? 전설 신이에요 아주 신이에요 전설이야 진짜 내가 네 아빠 잘 알거든 유명하시잖아 그렇지 않아? 아 그럼 너는 이름이 뭐고? 임찬형 몇 살인데? 지금 여덟 살 아 여덟 살이야 너는 이름이 뭐고? 일곱 안디환이요 아 안디환이 야 너 이름이 왔는데 그래 뭐 이 선생님이 뭐 줄 것도 없고 안 그래도 선생님이 아있나지 라면 먹으려고 라면 끓이 났거든 어 라면? 응 라면 좋아하나? 네 당연히 좋아져 그랬는데 아아 근데 매운거에 안맞은데 안 맵지 그래 이 동네가 아 옛날부터 아있나 이 착한 아들만 사는 동네거든 그래서 말을 좀 안 듣거나 말썽을 많이 피거나 이 가는 애들한테는 이 선생님이 먹는 이 라면이나 밥이 안 보일 수 있다 안 보일 수 있다 음하지 않아? 마음이 착하고 보는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는 애들만 이 선생님이 먹는 이 라면이 보이거든 알았지? 라면이 뜨겁다 그래 아 아 나무이 잘 익었는데 여기다 보자 그래 아 뜨겁다 계란도 오오 야 흘린다 흘러 오오 야 흘린다 흘러 와아 오오 야 흘린다 흘러 와아 이게 맛있다거나 아 뜨겁다 오우 이야 근데 이거 먹을까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아 선생님이 밥을 안 먹어 아예 라면을 좀 먹어야 되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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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어 나 mug 아 아 아구야, 불어라. 뜨겁다. 그래. 자, 아, 해봐. 아, 먹어봐. 맛이 없던노? 맛있지? 아, 선생님의 라면 잘 끓이거든. 자, 아, 해봐. 아, 먹어봐. 맛이 없던노? 맛있지? 아, 선생님의 라면 잘 끓이거든.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. 하하하하, 이 크게 벌린다. 뜨겁대잉? 자, 아, 해봐. 어때? 맛있어요. 맛있나 그래? 선생님의 라면 잘 끓이거든. 진짜 뭐 거의 다 먹었다. 없다. 자, 먹어봐. 맛이 어떻노? 맛있어. 맛있지? 이거 좀 더 먹어봐, 이봐. 아, 어젯밤 그려준 게 맛있노? 선생님이 그려준 게 맛있노? 아, 네. 선생님이 그려준 게 맛있지? 꼭꼭 씹어라, 꼭꼭 씹어. 입을 닦아, 여기 넣었다. 국물 넣었다, 여기. 여기 국물 묻었어, 여기 닦아라. 어, 그래, 그래. 아이고야, 다 먹었다.